계속 같은.. 같은 것이 반복될! 탈취구.. 탈취구라며! 탈취.. 그것이.. 그것이 어디야?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야? 어.. 아려? 폼니! 너 또 탈취구에 들어갔다 온 거야? 아려! 내 탈취 좀 도와줘! 계속 탈취구가 반복돼! 아무래도..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 이상해진 디스틸 소커스 친구들을 찾아서 완성시켜줘! 그러면.. 탈취할 수 있을 거야! 아.. 뭐 그래! 알겠어! 내가 기꺼이 널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다 찾으면.. 불러줘! 아.. 어디 보자.. 이상해진 디스틸 소커스 친구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잠깐만.. 여기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 좋아!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 위층에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자.. 여기로 가보면.. 뭐야.. 팀워크 오비? 에? 이걸 깨야만 할 수 있는 건가? 여기.. 누가 없나요? 우리 팀워크 오비 한번 해보자고! 저기 끝으로 가면 케인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해주지 않으려나? 잭스? 어.. 폼니?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역시 잭스가 나 싫어하나봐! 건너와 건너와!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좋아! 오! 여기 있다! 케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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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위치 케인! 우와! 부자 케인 찾았다! 일단 정장이 금색이고 금목걸이에다가 초록색 돈을 상징하는 것들이 잔뜩 박혀있네! 야.. 게다가 이가 뭐.. 잠깐만 금리로 바뀐 게 아니라 잇몸이 금으로 바뀌었네요! 굉장히 신기해! 엑시트로 내가 주고요! 나머지도 한번 찾아볼까? 위에 길이 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길 한번 가봅시다! 내가 저번에 폼니 한번 도와주겠다고 이것저것 다 찾고 다녔는데 어! 잠깐만! 이거는 완전히 처음보는 것 같은데? 오! 오! 잠깐만! 근데 이거 누굴까? 라가타? 아니면은 주불? 누구? 어! 이야.. 갤럭시 주불이네! 야.. 잠깐만! 팔, 다리, 목 등등이 네온으로 변했고 이야.. 뭐 여기 이렇게 달린 부품들도 다 분홍분홍하게 변했고요 몸통이랑 머리도 아주 갤럭시로 바뀌었네 음.. 이야.. 주불 목소리 완전 멋있는데? 완전 내 스타의 주불도 완전 내가 좋아하는 애란 말이야 아 귀여워 근데 이 주불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갤럭시 킹거가 있었었지 어! 저번 편 못 보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저기 아이 버튼 눌러가지고 확인해주세요 그래! 갤럭시 킹거도 있었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 음.. 이번에는 갤럭시 주불을 찾았네? 근데 주불은 삼성밖에 안 해 좀 아쉽구만? 일단 나머지 애들이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고 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오오오? 뭔가.. 원래 있던 자리에 이런 애들이 다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가지고 찾는 게 너무 힘든데?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것보다 이 옆에 있는 별 버튼은 뭐지? 하이라고 10번 말하면은 에? 라가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이라고 한번 말해볼까? 하이 자 이거 올라가는지 볼까? 오! 그래 10번 말하면 되겠는데? 넷 다섯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자! 바이킹 라가타를 얻었습니다! 오오오! 바이킹 라가타는 바이킹 모자를 쓰고 그리고 화살에 아.. 활과 화살 그리고 드레스가 뭔가 바뀌었네요 원래 라가타 드레스는 좀 더 하늘하늘한 느낌이었는데 보면은 이거 봐 라가타는 좀 더 하늘하늘하고 뭔가 이렇게 뜯어진 누더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바이킹 라가타는 이렇게 완전 찐한 파랑으로 바뀌었고요 이야.. 좀 더 강력한 걸크러쉬 느낌으로 바뀌었네 좋았어 자 다른 것도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합시다 뭐야 이거? 어 이거 완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완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해킹 라운 같은 폼리 모자인데? 어? 우와 저번에 찾았던 거네 그래 해커 폼리 저번에 찾았던 거잖아 근데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좀 모습이 바뀐 것 같다 해커 폼리도 참 귀엽단 말이야 해커 폼리는 스피드가 빠르니까 오케이 이거 차고 돌아다니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있나요 아.. 도대체 걔네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명동으로?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보자고 여기에는 있을지도 몰라 이 체스 저번에 있었던 거고 아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골든버블이고 하하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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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 거야? 여기 있나? 여기 안쪽에? 아.. 미안해 폼리 나 이거 못 찾을지도 모르겠네 만약 못 찾게 되면은 폼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털려버리는 건가? 안돼 그래 엑시트에 있을지도 몰라 끝없이 이어진 엑시트에 폼리가 찾는 그게 있지 않을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하 아무것도 없구만 남은 게 대체 어떤 폼리란 말이야? 흠 흠 아 이게 끝이잖아 아 정말 어디에 있어? 일단 서커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 서커스로 가면은 아마 폼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흐흐흐흐 우리 마지막 남은 거 우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리워드 곧 있으면 나와지네요 오케이 기다려보자고 2 1 땡 좋았어 들어가보자 오케이 서커스 밖으로 나왔고요 엄청나게 넓은 홍선이 있고 여기 위에 우리가 찾던 그게 바로 여기 있네 자 마지막 거 얻어봅시다 오 오 우와 오 우와 찾았다 제몬 폼리? 악마가 된 폼리라니 세상에나 우와 엄청나게 큰 사염지창을 들고 있고요 검정색 악마 뿔과 빨간색 머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었네요 그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파티 끝까지 짜르륵 나오고 있어 으악 이거야말로 진짜 악마잖아 그럼 찐찐찐막 글리치책스까지 좋아 옷이랑 장갑이 어우 온몸이 다 글리치잖아 아휴 완전 수상하게 생긴 글리치책스까지 완성 자 이제 폼리만 부르면 돼 아려랑 폼리 다 찾았어 이제 너 탈출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아려 그럼 나 갈게 왜 왜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O page 폼리 도대체 언제 거기까지 간 거야 너 해섬 길이 없으니까 법이나 먹어 으흑 으흐흑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엘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